머리에 뿔이 나고 검은 망토를 두르고 삼시창을 들고 흰 이를 드러내고 그 이빨 사이에 피가 줄줄 흐르는 그것을 마귀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마귀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마입니다. 실제 마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마귀는 천사의 옷을 입고 온화한 얼굴과 인잔 웃음을 띄고 아주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환호를 받아요. 너희 아비는 마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뜻 읽으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치열한 막말 대잔치 그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가 그런데 그 논쟁의 끝이 막말이에요. 막말 대잔치가 아주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탐욕과 유선과 교만함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아버지는 아브람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균이라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더러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막말로 대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막말에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인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또 다그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공격하기를 아브람도 죽었는데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 귀신 들린 것 맞지 않느냐 도대체 너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고 또 막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만일 내가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딴소리를 하면 내가 거짓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람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더욱더 분을 내면서 네가 아직 50도 못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면박을 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르고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 순식간에 성전을 빠져나가셨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하고 아주 긴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막말 대잔치를 차분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외식적이고 탐욕적이고 오만불손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분으로 경로하신 예수님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격분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며 인신공격하는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이 막말잔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41절 말씀에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종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유일신 여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창녀 또는 사생아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아마도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우리는 혼혈족도 아니고 순수한 적통 즉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후손이다.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해서 저것들과 우리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한 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타락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가늠한 저자의 후손이며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매우 자랑스럽고 특별한 민족으로 태어났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비회라는 것은 그들의 우월성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정한 혈통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와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너보다 더 좋은 대학 졸업했고 너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너보다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우월성을 자랑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러한 어떤 추신성분 또는 어떤 세상의 권력 이런 것에 비교해서 육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사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율법을 각색한 탈무드법을 지켰고 모세율법의 정신을 이미 잃어버렸고 율법주의와 위선과 부하 권력과 체면과 명예의 급급한 자들 세상적인 것들만 찾기에 마음이 바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한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는 유일신 여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의리를 저버리고 종교적 이권을 챙기기에 바쁘며 영적으로는 이미 가늠한 자들이며 이교도들과 같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래서 그 유대 무리들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저 탈무드법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고 아보라함 후손이라는 선미사상과 모세율법과 여와를 섬긴다는 자만심과 허용으로 역시 함께 마음이 들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의의와 은혜를 저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인 탈무드법과 족보라고 하는 아보라함의 혈통이라는 족보 그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탁한 백성이다. 우리는 우월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만하며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대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보라함의 자손은 여기서 더 이상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보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난 크리스도인 진정으로 아보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보라함을 진정으로 조상으로 믿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보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아보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난 크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보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보라함의 믿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보라함의 의의를 믿음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보라함의 의의를 믿음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행위 그들이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보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모리들은 그들이 탈무드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법을 잘 지키고 절기 제사를 잘 지키는 아주 알량한 그런 종교적 행사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고 역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미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은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거듭남 즉 예수님의 피로 죄산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진리를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오직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사랑했어야 했다. 사랑했어야 했다. 여기서 사랑하다고 하는 헬라오 동사는 아가파오. 우리가 헬라오로 아가파오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오 사랑하다는 말은 선택적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사랑해요 감정적으로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법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사랑하고 존중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뜻이 맞고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두 사람이 한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 닮은 데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되고 또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아버지를 두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들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짜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아버지라는 말이 조절로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엇으로 정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마다들 큰 형님으로 정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마다들 큰 형님이 되시는 즉 맏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사도바울이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역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가야 되는 우리 맨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예수님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고 또 자꾸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의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뜻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낳고 너희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마귀 자식아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설사 마귀 자식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 화가 나죠. 너무 분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 나 예수를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한다면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당연히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떤 것인가 어떤 종류가 마귀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욕심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말하는데 마치 그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말하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마귀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다. 너희들도 거짓말하니가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첫째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고 말하는데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소소한 욕심. 우리가 그냥 가지는 작은 욕심이 아니고 강한 정욕을 말합니다. 특히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력한 욕망.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해요. 에피투미아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에덴의 최초의 여자. 에덴의 최초의 여자의 욕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명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막 그냥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욕망으로 들들 끌었던 산화과에 대한 욕망. 그것이 에피투미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귀의 정체라고 말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또 자기 손에 들린 사과보다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사과가 더 빨갛게 보이고 더 탐스럽게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욕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욕망은 불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육을 취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깊숙이 올라오는 뜨거운 욕망. 그것이 바로 마귀의 욕심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생각하면 머리에 뿔이 나고 검은 망토를 두르고 삼시창을 들고 흰 이를 드러내고 그 이빨 사이에 피가 줄줄 흐르는 그것을 마귀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마귀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마입니다. 실제 마귀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마귀는 천사의 옷을 입고 온화한 얼굴과 인잔 웃음을 띄고 아주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환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마치 타르처럼 끈적끈적한 욕망을 품고 있다. 마귀의 속성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규정하셨는데 그것은 욕심이다. 에피투미아. 끊을 수 없는 욕망.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열망. 뜨거운 열망.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욕심은 첫 번째 선화과를 보고 견딜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 금지된 과실을 따먹은 하와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벤의 제사를 시기 질투하고 견딜 수 없는 질투심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마음속에서 악의 열매로 맺혔고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탐욕과 정욕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에피투미아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경계를 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이 에피투미아 이것은 안목의 정욕 또 에피투미아 또 하나님이 금하신 선화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선화과를 눈으로 본 후에 주체할 수 없는 탐욕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경계한 욕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 정욕과 탐욕은 태초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대대로 죄 가운데 인간들이 이 정욕 구덩이에서 살다가 탐욕의 뜨거운 불 가운데 망하면서 죽어갔던 죄의 발자취가 이 정욕 에피투미아 마귀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마귀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생 눈에 보이는 현재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자랑거리를 훈장으로 영광으로 삼아서 막 늘어놓고 자랑하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내가 한때는 이렇게 잘나갔는데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실상 하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때 동안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맡겨두셔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도록 그렇게 놔두셨어요.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권세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데 이 세상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권세 명예는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물거품 비누거품과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을 허풍거품이라고 말하는데 브라카도시오라는 단어는 허풍쟁이, 불거품, 거품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품경제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이 거품경제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의 비정상적인 생성을 말하는데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주체할 수 없이 치솟고 갑자기 주식이 막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오르는 아파트값이나 땅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치솟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열광을 하면서 사재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몇 배 혹은 몇 십 배 상승해가지고 붕 떠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을 거품경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10년 동안 거품경제가 있다가 푹 꺼져버렸어요. 지금 일본이 막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 거품경제가 꺼지게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경제라는 것이 항상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물건도 잘 안 팔리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실제로 만만치가 않고 잘 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물경제가 점점 시들어지면 당연히 부동산도 값이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면서 벼락부자들이 요즘 말로 뭐가 됩니까? 벼락거지가 돼버리죠. 이런 걸 거품경제라고 말합니다. 마치 거품이 꺼지면 그 밑에 가라앉은 꾸정물만 남게 되고 거품경제가 꺼지면 빛과 가난과 그리고 누가 남습니까? 노숙자들만 남게 된다.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형편이 그래요.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 허망한 자랑거리, 거품경제, 브라카드시오를 주어서 땅에 있는 집이나 토지에 집착하고 돈이나 자동차 또는 보석이나 귀중품에 집착하여 그것들을 얻어서 자랑거리로 막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도록 사람들을 조장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또 땅이나 값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자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쭐거리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거짓의 압인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허풍, 브라카드시오, 거품. 그런데 이 거품에 사람들은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욕심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 그게 자기 자랑인 것 같지만 마귀의 허풍이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마귀의 정역, 에피투미아, 욕심에 따라서 사는 마귀 자식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둘째로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짓말의 원조가 바로 마귀예요. 왜냐하면 하와를 유족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아주 태어나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마귀가 말을 했어요. 물론 뱀을 통해서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처럼 될까 봐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느니 하면서 거짓말을 천연스럽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능청스럽게 늘어놨어요.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냐면 아담의 아내, 아담의 여자가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담의 말을 거부하고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사실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단계 같은 데 나가는 분들을 보면 거기서 만 원을 넘으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깜빡 속아서 몽땅 털어넣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까지도 버리면서 하와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하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나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버리면서까지 마귀에게 넘어갈 정도면 얼마나 마귀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마치 자기가 신을 창조한 것처럼 말하니까 에덴의 여자가 홀딱 넘어간 것입니다. 이단들은 특히 거짓말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데 이단의 교조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수다, 내가 감남남부다, 내가 하나님의 부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맛을 본 자들조차도 마귀의 꼬임에 감쪽같이 넘어가서 거짓말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단이 몇 마디 속삭거리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쪽으로 가버려요. 이단들은 마귀의 1등 하수인이기 때문에 속이는데 명수이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소위 박사라는 사람들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도 그리고 돈 많은 사장과 부자들도 이 이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홀쌍 넘어가버린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논리를 듣고 공부 잘하는 사람, 박사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이단에게 넘어갔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의 수작이에요. 거짓말쟁이. 여기서 거짓말쟁이라는 말은 없는 사실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위조하고 곡해하는 자를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창작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쟁이는 진리를 왜곡하고 위조하는 작업을 아주 잘하는 악한 자이며 이것이 바로 마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왜 왜곡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왜 속이느냐? 자신의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상대편에게 상처를 내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지옥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마귀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불귀신이라고 그러죠. 혼자 안 가고 사람들을 꼬셔서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중국에서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고 특히 주민등록증까지 거의 고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짝퉁을 통해서 그 짝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뭘 취합니까? 범죄적 이익. 범죄적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상처내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 짝퉁을 만듭니다. 짝퉁은 있는 것을 비슷하게 모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산 김치가 아주 쇼킹하게 절여진다고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식당 주인들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짝퉁 원래 있는 것을 변개하거나 또는 모조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 상품을 만들어서 이게 진짜라고 싸게 주게 싸게 팔게 하면서 내놓은 것이 이 짝퉁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탐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형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숭배를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없는 육체적인 쾌락과 탐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 이 허풍적인 거짓 보금이 난보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세속교회는 진리를 변개해서 세상의 이익으로 성령을 변개해서 감동적인 설교와 마음의 울림으로 짝퉁 보금을 전합니다. 어떤 집회에서 성도가 오늘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재미있고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만 하셔서 막 은혜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쏙쏙 드느냐 은혜받은 말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 목사님이 남편 잘못한 거를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과 딱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남편 잘못한 거를 갖다가 목사님이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다 후련하고 막 10년 묵은 새끼가 쑥 내려갔습니다. 아멘 할랄루야 깔깔깔 웃었다 그 말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 자기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설교자의 말이 현대교회의 은혜라면 완전히 거품 보금입니다. 가짜 보금이에요. 바락 가듯이 허풍쟁이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면 남의 죄를 탓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남은 저 잘못된 문제를 고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 전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면서 세상의 기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성령으로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의뢰받은 것이지요. 어떻게 내 듣기 좋은 소리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돈도 잘못도 명예도 인기도 성공도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고자 열망하는 그 열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짝충이며 거품 브라카도시오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셋째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아베를 처죽인 자가 가인이지만 실상은 마귀가 그 마음속에 넣어준 견딜 수 없는 식이질투심으로 형제살인, 형제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그렇게만 말해도 형제를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삼의 희생을 하나님에게 바친 아베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불타는 질투심을 넣어줬다.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아베를 죽이며 그리스도의 오십기를 마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의 아들인 셋을 대신 주셔서 다시금 피의의 속죄함,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주모자가 바로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그 배후에서 조작하는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 권력자들을, 종교 권력자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를 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완전한 사람을 뽑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객해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 권력자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미워하시고 그 마귀를 증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마귀 자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욕하는 줄 알고 예수님에게 막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천국을 체험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남편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온 방안을 다 어지럽혀놓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자기 집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통정충만한 그 여자 성도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마귀야 썩어져라. 하고 말하니까 술에 취했던 남편이 마귀라는 말을 듣고 술기운이 다 달아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뭐라고? 나한테 마귀라고 하면서 교회 갔다 오더니 미쳤어? 하면서 막 또 폭력을 행했대요. 그런 남자들은 없겠지만 지금 옛날에 물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이 마귀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만일 정 남편이 마귀짓을 하고 또는 가족 중에서도가 마귀짓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마귀짓을 하면서 나를 대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앞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가라. 잠자는 남편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가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그냥 남편 앞에 정면으로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느냐. 우리 말이 옳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오해한 거죠. 갈 때까지 갔고 올 때까지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했고 설전의 끝장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가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누구든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녹대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귀의 뜻을 따라 탐욕과 욕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